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틀필드 5 배우지 못한 자들은 할 수 없는 게임 할 거고요 전 배우지 못했지만 RTX 2080 Ti가 있는 관계로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한 최초의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플레이를 할 겁니다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일단은 레드스톤 5 설치 윈도우 레드스톤 5 윈도우 1809 버전 이 버전이 깔려 있으신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00번트의 그래픽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2070, 2080, 2080 Ti 그리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제일 최신 버전이 깔려 있으셔야 됩니다 416.94 버전 깔려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배틀필드를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최소업으로 한 번 진행을 할 거고 풀업으로 진행을 할 텐데 최소업이 아니라 이제 즐길 수 있는 최소업입니다 색수차 필름 그레인 48 렌즈 웹곡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 옵션을 끄고 진행하는 게 이제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깔끔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급 옵션에서는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12 활성화 하셔야 되고 DXR 이게 레이트레이싱입니다 레이트레이스 켜시고요 HDR은 끄시고 뭐 나머지 필요 없고 옵션에서 나머지는 전부 최고 옵션에 레이트레이싱 반사 품질만 낮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다음 판에 이제 풀업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낮음으로 진행을 할게요 낮음으로 해도 일단 지금 나온 영상들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프레임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일단 진행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한 번 가보도록 하죠 오 뭐야 바로 시작하네요 왜 안 가지는데 어이 껴었었어 가자 야 미친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헬기요 아 헬기란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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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 죽인다 야 어디까지 가냐 야 어디까지 가는데 야 적기지 안까지 들어왔어 내려 내려 후방 공격이야 후방 후방 공격 왔다 프레임에 조금 유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 굉장히 잘 나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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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D 밀었어 우리 D 치 와서 D 치 다 밀었어 EFG 이거 고 3부터 합성해도 되겠다 뭐 아니라고? 오 맞았어 오 엔진 무력화 야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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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셨어 스나이퍼 스나이퍼 살려줘 뭐야 왜이래 고마워 탐받아 아 아 저 땡크 좀 누가 좀 밀어줘 나 땡크 밀 그게 없다고 지뢰 오케이 위협사격이다 이 녀석 슈아 이거 고마워 너뉴 소모 지뢰 다 가 We've taken objective 조지 C D D 막으면서 C 들어와 저게 안보이는구만 무서워서 벌벌 떠는구만 미안해 내가 저걸 물리칠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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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장섰게 죽여 왼쪽이야 왼쪽이야 이 새끼 왼쪽이야 살려줘 고마워 개자식아 왼쪽이야 왼쪽이야 일단은 그래픽 자체는 나쁘지 않고 프레임도 꽤 잘 나오네요 이어편으로 하면 그럼 과연 진짜 올프로브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올프로봄 내가 봤듯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프레임 비슷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막 60프레임 50에서 60프레임 QHD니까 진짜 올프로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는 뒷정돌로